어 여긴 뭐 흔들바위보다 훨씬 더 큰 하긴 난 뭐 흔들바위도 본적이 없지만은 울산바위인지 흔들바위인지 훨씬 더 큰가보네 난 모르갔음 멋진 곳이네 여기도 어 이쪽으로 바라봐도 아주 멋있어 경치가 아주 좋아 아 이제 저쪽이 평창동 인가본데 산 너머가 아 저거 평창동 저기 저 건물이 건물 많은게 저 평창동 같은데 이거 평창동 평창동 이렇게 내려다보이고 이쪽은 바위 뒤쪽 이쪽으로는 구기동 인가본데 저기 있는거 형제봉이고 초점이 잘 안맞아 아 이거 오늘 뭐 구경한번은 잘하고 가네 구경한번 아주 여기 길이 아닌가 보네 이제 등산로를 향해가지고 또 가야지 여기 멋진 바위가 보이길래 이쪽으로 한번 와본거야 아 어 어 어 다시 등산로를 향해가지고 가야지 이쪽으로 가면 다시 등산로인가 본데 아닌가 저 어디가 등산로야 아 저쪽이구나 아 내가 길을 지금 잘못 왔어 아 이쪽이 등산로야 아 여기도 등산로 여기까지는 등산로가 있고 이쪽이 등산로네 아 그럼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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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